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. 횡성지역의 기온이 31도까지 치솟는 등 오늘 원주를 비롯한 영서지역은 초여름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. 지역별 낮 최고기온은 원주 29.6도, 횡성 31.5도, 영월 30.5도, 평창 28.9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올 들어 최고기온을 보였습니다. 내일 아침 최저기온도 12도에서 16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. 기상청은 낮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더위가 주말까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